개인 투자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요 맛집 소개보다요 맛집 소개보다 항상 조회수가 위에요 우리 조회수로 따지잖아요 아니 그럴 수 밖에 없는 게 이게 최고 최악의 맛은 이제 변동성이 좀 크거나 급등하고 급락한 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등하고 급락하면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우리 종목도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들이 급등하는 종목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대응이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방송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최고의 종목 이번 주는 어떤 거 가져왔습니까 네 이번 주는 제가 테스나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많이 올랐다고 무조건 최고의 종목이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고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을 때는 그와 파생해서 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을 때 엮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테스나 물론 흐름도 좋았습니다 테스나가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비메모리에 대해서 말을 좀 제가 하려고 비메모리 메모리 반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갖고 왔습니다 비메모리니까 메모리가 아니라는 거니까 왜 잠깐 생각하게 되지 내가 맞아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죠 네 그쵸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강국 삼성전자 sk이닉스 d램 랜드 꽉 잡고 있죠 그렇죠 황의 법칙 해가지고 막 저장 용량 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따라올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만큼 대단한 기업입니다 경제를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는 이제 자부심을 많이 느껴요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은 느껴요 왜냐하면 한국인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애국심을 안 가지면 살 수 없으니까 네 이건 별로 안 좋은 편인데 아니요 좋은 편입니다 네 어쨌든 한국이 되게 작은 나라잖아요 사실 네 맞습니다 식민지배도 당했고 그렇죠 심지어 분단이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는 것도 없어요 없죠 석유도 안 나요 그렇죠 북한이 그나마 좀 광물도 있고 네 그래서 뭐 파먹을 것도 없지 땅도 좁지 인구 밀도만 높은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기반으로 이렇게까지 경제성장을 이뤘다는 게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업으로 따지면은 그만큼 또 삼성전자 SK 아닉스가 많은 역할을 해줬다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삼성전자 SK 아닉스는 굉장히 강하죠 하지만 비메모리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미미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분야는 메모리 비메모리 같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공급 부족 성장 이 부분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앞으로 4차 산업 관련해서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시장 규모는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4배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이 클 것이고 삼성전자나 SK 아닉스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하게 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테스나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자나 SK 아닉스를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튼튼한 고객사를 확보했다는 것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됐을 때 적은 규모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보통 대규모로 이제 발주라든지 이런 소식들이 나오는 것이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작년에 1500억을 투입해서 설비 증설과 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설비를 증설하고 추가적으로 장비를 산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호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공장 가동도 100%로 빵빵 돌리고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외형 성장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에 대한 기대감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실적을 한 2, 3주간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실적으로 배신당하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실적이 좀 괜찮은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우상향을 한다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제일 좋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성장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기술적으로 단기 급등을 좀 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는 약간 방향성을 탐색하는 구간이라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살짝 눌리거나 횡보 정도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의 건전한 기간 조정 이후에는 다시 한번 튈 수 있을 것으로 보니까 조정이 조금 나올 때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 포털에 검색해보시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 종목 중에서 튼튼한 고객사를 어디가 갖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어딘지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없는 종목은 뭐가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인을 하셔도 종목 선별하기 좋아요 그런 종목들 사시고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남들보다도 좋은 수익 누릴 수 있다고 보니까요 테스나를 비롯해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섹터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최고의 맛 대표님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그쵸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비메모리 반도체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마진율이 크다 메모리 반도체 대비 그래서 잘만 만들어 놓으면 이건 뭐 최곱니다 그리고 테스하는데 자꾸 왜 테스형이 생각나는지 애들 테스 관련제로 테스하면서 갔잖아요 예? 진짜 예전에 테스 노래 때문에 테스 관련된 종목인데 테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테스가 갔습니다 그때 그럼 장비주 테스랑 지금 테스나가 같이 갔어요? 테스나 갔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테스까지만? 테스까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올 거는 뭐냐면 EID라는 종목을 최근의 종목으로 갖고 왔어요 사실 오늘 성향이 좀 반대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무 구조가 좋지는 않아요 이 종목은? 네 그렇죠 근데 러시아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V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해요 그게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 여행 패키지 상품도 있대요 러시아에 여행을 가게 되면 스푸트니크V를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유럽에서 독일 이런 데서 그러면 외국인도 가서 처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돈 주고? 네 돈 주고 여행 상품입니다 그걸 맞고 여행을 하고 여행 상품에 접종이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진짜 세상이 왜 이런지 그래서 위탁 생산하는 한국코러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가 지분을 투자해 놓은 게 EID이에요 그래서 EID가 최근에 2월 받고 오늘 급등도하고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유류나 DMS, 한국 화장품 제조, 수출업, 이노베이션 여러 가지 유통사업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오늘은 EID, ETRON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스푸트니크V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로 가서 위탁 생산도 해주겠지만 한국에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 거로 승인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이런 부분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 사실 요즘에 뉴스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백신이 문제가 있었잖아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 부작용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고 실제로 혈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발표도 나왔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에 대한 이득이 많다고 하니까 처방은 하겠다 이런 식이죠 근데 이거는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더 깊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좀 불안해하는 부분은 사실이죠 그래서 거래소 종목입니다 그래도 그리고 부채비율 60%밖에 안 되는데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7억주예요 주식수가 7억주? 네 많네요 많다 보니까 뉴스가 세게 연달아 가면 가긴 가는데 결국은 또 하락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격언 하나 남기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 그럼 뭐 격언이에요? 명언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또 이런 다양한 정보도 또 참여하고 또 궁금하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다 저에게 뭐 정보들을 많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방에서 교육 관련된 내용들 많은 주식 관련된 이슈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니까 그 링크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나 문자를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의 해안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할까요? 매주 일요일 저녁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지금 저희 이델리 맵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제 언제 바뀌는지 제가 볼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결국은 종목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중에서 그냥 가는 거 말고 급등하는 거 궁금해 그래서 그런 노직들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 맵으로 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